내 말이 틀렸어 그럼? 민주련만 바라보는 그래서 언제든 민주련의 흑기사가 되어주는 남자 김석기 말이야 솔직한 내 마음 이번에 선아 네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난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대체 백선아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이기게 싶더라 그래서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랐고 그랬어 어 그리고 정말 많이 후회했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나 너만 괜찮다면 너만 나 받아준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다 아 다시 아니 앤 앤 앤 앤 앤 앤 앤